동대문구 답심리 현대시장에 증발 냉방장치가 설치됐습니다. 답심리 현대시장은 아케이리드 내에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가열하는 음식점이 많아 여름철에는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을 정도로 더위에 취약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증발 냉방장치를 시장에 설치했는데 미세한 물안계를 분사해 외부보다 약 5도 정도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 악취 제거 효과, 조명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